이 세상에 참나무라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 아시나요? 도토리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통 참나무라고 부른답니다. 그 중에서도 신갈나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갈나무의 이름은 신발이 되어준 나무, 신을 갈아준 나무에서 유래된 신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는 산에서 흔하게 자랍니다. 줄기는 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보통 아파트 8청 정도 높이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신갈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산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가을에 여문 도토리 열매는 흔히 가루를 내어 묵을 쑤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참나무로 만든 숯은 특히 참숯이라고 하며 불이 잘 붓고 오래가서 가장 고급으로 칩니다. 이처럼 신갈나무의 목재는 구워서 숯을 만드는 데 사용하므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옛날 나무꾼들은 집신바닥이 해지면 가장 흔한 이 나뭇잎, 신갈나무잎을 따서 깔고 신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신갈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갈나무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나무입니다. 수목은 장작으로 쓰여지고, 나뭇잎은 이름처럼 신발이 되어주고, 열매는 도토리로 만들 수 있는 무한대의 음식이 되어주고, 높은 수고로 인하여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준 나무가 바로 신갈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갈나무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나무 중 하나인 신갈나무, 오늘부터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이상 나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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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